선생님 선생님들 싫으세요?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리겠어 진짜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그런 거 아닌 건 알겠는데 프라이빗 메시지에서 온 거거든요 프라이빗 메시지에 광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네 나를 그냥 보내주지 않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고 하니까 화물이 나오네 떨어뜨릴 뻔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럼 보통 휴근에 자러가 해야 되잖아 그런 말 하거나 그런 말 안 할 거면 사진이라도 보내고 가래 너무 웃겨가지고 아 아니 보여줘 광기 이러신데 아 좀 아찔 줄 알게 아 진짜 무게 꿀 발랐냐고요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미치겠다 어 세분 많이 받으세요 이르네 내가 세분 많이 받으세요 감기 걸렸냐고요 감기 걸렸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 원래 비염이 심해서 고양이 알러지 플러스 비염이라서 이 정도는 늘 달고 삽니다 아니요 아무튼 세금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비염을 약 챙겨 먹으라고요 어 저는 아기 때부터 비염을 달고 살아온 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며 아주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렸을 때는 비염이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것 같다니까 방송 켜고 자래 방송하면 무조건 잔다고 하니까 잘해 편하게 참 정말 자다 일어난 건 아니에요 즐거운 삶의 날 보내세요 세배하면 세뱃돈 주나요 세부 많이 받으세요 꼭 세뱃돈 주세요 세뱃돈 내 세뱃돈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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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뱃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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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웅텅이가 옆에서 코를 엄청 걸면서 자고 있거든요 와 엄청나게 되네 자고 있어 코 걸면서 진정해 봐봐 어머 콧덩이도 가끔 크고 그래요 나 오늘 목소리 좀 맑은 것 같은데 갈라지는 것 없이 약간 좀 부드러운 것 같아 코를 많이 고시네 오늘 쳐다봐 코 꿀다 깨가지고 나를 왜 쳐다봐 지지 여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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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죠? 왔죠? 어쩌려 어떻게 요즘 제 팔을 베고 자는데 지지 팔저려 죽거지 음 음 음 일단 이 코 걸레 쑨 아이고 이따기야 몽뚱이 자랑하는 얼굴 박찌기 몽뚱 박찌기 나 안 자요 내가 내가 꺾어놓은 거 아니야 몽뚱이 골골성이에요 꺾어놓은 소리 아니야 머리 박찌기 한다 ASMR 몽뚱이 골골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제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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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밑에서 기대가지고 지금 이는데요 싫어 이런 ASMR 왜 왜 왜 지금 왜 배소리도 나 꼬르륵 소리 먹은 게 소화진가 먹은 게 소화진가 내 꼬르륵 소리 들었어 저녁에 피자 먹었는데 소화된 소린가요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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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왜 잡아 뜯어 왜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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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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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빠가 코 걸어서 못 자겠다고요 코 오는 게 있잖아요 자기 의식 아니에요 그 박수 치잖아요 그 박수 치잖아요 잔 깬다고 이제 나름 박수를 쳐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건 잠깐일 뿐 아 눈덩이 무겁다 내가 코 오는 거 아니에요 소화가 잘 되고 있네 내 배에서도 꼬르륵 꼬르륵 바니는 꼬르륵 바니 아주 야 선을 아빠가 잘 되는것 같아요 congress 넌 졸려 넌 졸려 넌 졸려 누굴 지금 들려요? 지금 베이오를 올려둘거든요 안돼 안돼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? 내 목소리로 듣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제가 지금 무조건적인 아닌 무조건적인 아닌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패스 기다려봐 안되겠네 세 번 많이 받아요 까치 까치 설날은 여봉봉 사귀자 어후 안찾게 지내요 응? 쿠르르 빙뽕 자기야? 오토바이가 지나간다고? 밥 먹자 골골송 낼 수 있냐고 나한테 지금 아, 깻잎은 언제 알죠? 남은 랜졸을 켜고 갖고 오면 되는군 어쩔티비 저쩔티비 야 고르지 초코포지 초코포지 좀 보여 드라구 쫀득쫀득 초코초코 초코포지 아하 이것도 맞아 용탈이가 지금 내 목살 잡고 있어 되게 무서워 근데 진짜 방금 잠들뻔했다 제조사투리 안 꺼내드라구 우선 우선 광해가 광해 레벨은 이 정도 깻잎 깻잎 눈증에 대한 나의 생각은 깻잎 눈증에 대한 나의 생각은 말이죠 일단 일단 그럴 시추에 의견이 상상이 별로 안 되는데 친구랑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될까요? 나랑만 밥 먹으면 되잖아 더블 데이트를 굳이 해야 되나? 난 둘이서만 밥 먹어 내 옆에만 붙어있게 해 나랑만 밥 먹으면 되잖아 나 난 독점욕이 강해서 독점욕이 강해서 안 돼 너 웃겨서 밥 못 먹어 나랑 못 먹어 그리고 이럴 때 그댄 보인다 이럴 때 이럴 때 키 안 큰다고? 치 빨리 자라구 늦게 잠금 키 안 큰다고? 어쩔티비 어쩔티비 이렇게 쓰는 거 맞아? 아니 말고 킥 봤는데 아 웃겨 아무란구 아 저쩔티비 어쩔티비만 써야 돼? 알겠어 잘어가자니 잘자라는 말 듣고 싶다고요 잘자 굿 굿 이 오 짤래미 쩔짤래미 이러기 있다고? 절레절레 졸래서 막 이걸 쓴다고? 진짜로? 나도 쓸래 졸래졸래 아 그래? 쓰면 안 되는 거야? 안 되면 안 할게 안 돼? 알겠어 으른 단어라고 나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왜 안 되냐고? 나도 모르겠어 왜 쓰면 안 돼? 나도 모르겠어 근데 쓰면 안 되는데 졸래졸래가 고개 졸래졸래 아닌가? 아 나 모르겠다 나 그건 줄 알았지 고개 졸래졸래야 써도 된다고 써도 된다고 놀래라 그만 쓰라고 그러는 거 나한테 그만 쓰라고 그러는 거야? 소통 컴백 스프리 달라고? 아니 컴백 스프리 해달라는데 컴백을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아 자네가 어떻게 아는가 고개 도리도리 샤크스카이다빙 지금 지으시는 녀석 왜 열다섯 곡이에요? 자러 가기 전에 잘 자란 말 듣고 싶어? 이 말 해줬던 거 같은데 아까 전에도 잘 자라고 불협화음은 너무 좋아요 불협화음은 너무 좋아요 불협화음은 안 맞죠 엉엉거린다고? 무슨 소리야? 엉엉거린다니 엉엉거린다니 카운틴 스톨 밤하늘의 펄 루이비통 루이비통 노래 좋은 노래도 많죠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데 욕설에서 지금 엉덩이가 저 이거 그루밍 해주고 있어요 자원주의 말투가 뭔데? 가만히 묻힌 꽃물을 묻힌 언젠가는 내 거야 가사를 몰라 가사 업무 아 아 정신없이 다가왔어 스피드 업 어제로 돌아가는 시계를 보다가 어려워 여가는 어허 어려워 어허 장관종이 심해 골골성이 심하네 응 인생은 왜 좀 먹냐 알라 알라 빨리 나고 봐 어? 갑자기 불꽃은 아이 팔에 기를 떼 또 이렇게 자겠다고 큰일났네 드롭 더 골골 드롭 더 골골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성이 꽃차 노래가 뭐였죠? 상상 아 아 아나 omdat 다 아 아 여러 대하 나 칭얼대지 말라고? 난 칭얼대는데? 몽뚱이가 뽀뽀 피했어 아 상처받아 또 왜 뭐 뽀뽀 피해? 안 되겠네 뭔 좋아하던 녀석이 너도 사춘기 왔냐? 안 되요 안 되요 골골성인지 모르고 이어폰 고장 난 줄 알았대 뭉텅 나 잘한 거 아니에요 수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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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팡팡 디스피어 갑자기 사귀자고? 언니 바보라고 한번 해주라고 바보야 얘 바보야 얘 바보야, 똥망청이야 여정언니 서른 아니에요 모르네 스물아비예요 아, 한 번만 해달라고? 아, 한 번만 해달라고? feel so high 한번 해달라고? 여기서 제대로 하면 이 건물 뒤집어져 그치? feel so high 아, 하아 feel so high 경상도 사투리 달라고요? 경상도 사투리 뭐가 있지? 스쳐주면 내가 그리고 기억이 안 나 슈파두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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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나 아 아 아 아 아 뭐랄카노 아 아 근데 막 이런거 안 썼어요 저는 아 뭐 자신이나 가가 가가 이러면 이렇게까지 안 쓰고 아 아 장난하나 이거 많이 썼던거 같아 장난하나 하나 말 된소를 해라 약간 이런거 장난하나 뭔데 맞아 뭔데 맨날 뭔데 장난하나 뭔데 이렇게 썼어요 맞아 장난 똥 때리나 막 있었어 장난 똥 때리나 지금 이렇게 썼어 영파이다 맞아 영파이다 아이다 영파이다 이렇게 썼어요 엄마 죽고 싶나 너 죽고 싶나 이런 말 안 썼지 나 죽고 싶나라면 쓸 일이 오고 있어 왜 똥에 악센트를 주는거냐고 똥이의 포인트니까 장난 똥 때리냐고 지금 여기 없다는거지 잘지죠 응 아이고 대다 아이고 대다 대다 뭐 대다는 요즘도 많이 써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승의도 막 쓰고 그래 진짜 아이고 아이고 여기 왜 브릿이 터네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대팔아 이렇게 이게 말로 해야지 해달라고? 말로 해야지.. 아.. 말로 해야지 해달라고? 말로 해야지! 블루베리 스무디 저는 사투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지만 쓰지 않습니다 제주 사투리도 쓸 수 있는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해달라고?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제주 사투리 말로 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저 끝엔 갑자기 나 뭐 바보래 왜 밥 먹었을까? 밥 먹으신 게 왜 너 뭐 해 지금 공연심해?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너 뭐 했길래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고 있냐 뭐 이런 말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막 사투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응 뭐 하면? 이거 제일 많이 쓰고 뭐 해? 뭐 하면? 밥 먹은? 이렇게 밥 뭐 먹은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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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외로워 내가 이렇게 오가면 이렇게 이렇게 오가면 이렇게 동마대 밥 먹었을까? 밥 먹었을까? 밥 먹었을까? 밥 먹었을까? 외로움엔 까지는 제가 한번 저번에 외로움엔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했던 적이 어디서 있을 거예요 근데 외로움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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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로움인데 소통받기도 하고 저는 이제 산 지 얼마 안 돼서 방송 보셨다시피 저는 잘 몰라요 먼저 자 나도 그 잘 거야 아 세정 선배님한테 외로움에 이랬구나 맞아 맞아 잠은 좀 깼다 얘 나 큰일 났는데 얘가 너무 우렁차게 자가지고 지금 너 왜 그래 털을 한 바가지 그쵸 바이바이 어 내 목소리 들면서 자 좀 라디오 느낌으로 그래도 잘 자요? 응? 나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고 내 핑계를 대지마 나 때문에 들은 일 하나도 없다고 웃기지마 웃기지마 우리 이제 잠 온다 다시 어 잘 자요? 어 그래도 그 세 분 많이 받고 잘 자요? 잘 자요? 자요? 잘 가요? 잘 자요? 다음 주까지다 어 예? 나 이상한 말인데 왜 그치? 그저이 다음 주에 어 그래 어 그래 나 간다 왜 저 있어? 나 큰일 나겠다 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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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요? 빠이빠이 종례도 못 나는데 이쁘게 네 네 네 네